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한국판 뉴딜의 발전 방향과 중앙과 지방정부 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한국판 뉴딜 경청 공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판 뉴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대구형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경상북도 수소산업 육성 전략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회 안착과 성공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대구경북 자문단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도심 내 수소충전소 진입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산업단지 내 공단 기본계획 변경, 공개공지 내 건축조례 개정 등의 다양한 규제 완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 대구시, 지역대학, 기업이 협업하는 KR&D 캠퍼스 구축을 시작으로 도심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내륙기반 수소유통 거점도시 도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환영사에서 대구시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한 원동력이었다며 시도민의 역량을 모아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와 우호적 기상 여건 등으로 12월에서 3월까지 대구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2019년에 이어 2020년도에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인 12월에서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제곱미터당 23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 기간과 비교해 평균 2마이크로그램이 낮아졌습니다. 외부 유입을 제외한 자체 미세먼지 발생원이 수송, 산업, 도로재, 비산먼지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구시는 미세먼지 발생 단계에서부터 관리하는 발생원별 저감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감축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을 교체하는 대기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2019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어와 지면에 마찰 등으로 비산되는 도로재 비산먼지에는 클린로드를 신설하고 그 외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살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자율저감 책임제를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단신을 알려드립니다. 광복회 대구시지부 주관으로 지난 1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시민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날 만세삼창에는 경북 영덕군 박희락 애국지사의 자제인 박동욱 전 광복회 대구 지부장이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상기하고 코로나19 극복의 염원을 담아 선창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축화회와 환국기념사진, 파리평화회의 임시정부 대표단 파견 모습 등 20여 점의 당시 사진도 전시됐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2차 추가 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 전수조사에서 1만 5,408명과 조사 범위 내에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시·구군 공무원은 총 16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시는 의혹 없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시·구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구 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내년 주요 신규 국비사업과 뉴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도 국비확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9월 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4조원 시대를 열기로 뜻을 모은 이후 연초부터 신규 사업과 뉴딜 사업 발굴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대구시 주력산업 혁신 및 신산업구조 완성, 도심융합특구와 관련 사업 발굴 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습니다. 신규 사업과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심의 시작 전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예산 반영 걸림돌의 사전 해소 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신청 및 통과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습니다. 제5기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가 12일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지역 각계 리더 34인으로 구성된 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앞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등을 진행합니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5기 의장과 분과위원장 등 임원 선출과 2021년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추진 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에서 열정과 꿈을 가진 매대 운영자를 4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에서 만 60세 사이로 지역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모집 분야는 퓨전, 창작요리,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먹거리, 식품 부문 등입니다. 신청서 접수 방법은 서문야시장, 칠성야시장 전용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가 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등산 시에는 화기 소지를 삼가주시고 집안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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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